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노요리 루찌 전 일본 이화학연구소 이사장과 미국의 저명한 미생물 생태학자 자넷 젠슨 박사가 세계과학정상회의 주요 연사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기조 연사에는 젠슨 박사를 포함해 에스코아오 전 핀란드 총리, 이희국 LG사장, 필다이아몬드 거대 전파망원경 프로젝트 단장, 에르베르 트레트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 교수, 캐롤라인 와그너 미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 등 6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노요리 루찌 전 리켄 이사장이 세계과학기술 포럼 개회식 연사로 합리함에 따라 세계과학기술 포럼에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기조연설과 200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시카노바와 200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노요리 루찌의 강연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세계과학기술 포럼, 대한민국 과학발전대토론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국 장차관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모여 향후 10년 동안의 세계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